전국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, 전남 지역의 열차 운행률은 60%대로 떨어졌습니다. 광주, 전남 지역에서는 KTX 16편과 무궁화호,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 15편이 운행을 멈췄고, 평시 대비 운행률은 66%로 집계됐습니다. 코레일 측은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등을 충원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입니다. 코레일 측은 이용객의 불편을 제외해 보았습니다.